자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죠 지금 이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절대 개인 투자자들에게 쉽게 반등 주지 않을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HLB에 대해서 지금 좋지 않은 시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주식을 들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 못 삽니다 그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저런 안티를 하던 사람들이 저런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을 거다 나도 팔았다 다시 살 거야 그런 걱정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믿지 못하는 투자자들은 주가가 떨어져도 못 사고 올라도 못 삽니다 그냥 계속 그냥 떠들 뿐이죠 떠들 뿐이지 실행할 용기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은 그냥 안주머니 깊숙이 넣어 두면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흔들려 버리면 또 털려 나갑니다 믿음 없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0.5%만 흔들어 버려도 손실 보고 나가는 게 보통 일반적인 투자자의 그런 습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제약바이오 시총의 기준을 상당히 크게 높여주는 SK바이오팜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상장하기 전에는 제약바이오 쪽에 상당한 지금 악재로 작용을 했었죠 SK바이오팜 쪽으로 가려는 이런 자금들이 블랙홀처럼 SK바이오팜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상당히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까지 제약바이오가 내려온 상태고 그런 측면에서는 SK바이오팜 때문에 이럴 수 있겠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SK바이오팜이 제약바이오에 상당한 이정표를 찍어준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금 같은 분위기면 지금 SK바이오팜 워낙에 상당히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지금 제약바이오 상당한 재평가를 받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SK바이오팜의 시가총액이 벌써 10조 수준까지 왔죠 이런 추세면 상당한 수준으로 시가총액이 올라설 겁니다 그 정도로 올라섰을 때 지금 HLB하고 SK바이오팜 다른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FDA 승인을 받았냐 받지 않았냐 이런 거죠 그런데 승인 받는 부분은 올해 승인이 진행이 되죠 올해 승인이 진행이 되면 조금 한 1년 정도 늦어지는 상황이겠지만 그러나 승인을 받아내게 되면 그 다음 플레이어들끼리의 싸움은 SK바이오팜보다 HLB가 훨씬 더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 가남이죠 가남 가남이고 리보세라니까 칸넬리주맙이 합쳐진 천하무적 조합이죠 지금 학계에서 가장 좋은 조합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검증이 되고 있는 혈관 뇌피성 인자 부분 리보세라닉과 그 다음에 표적항암제 칸넬리주맙 이 천하무적 조합으로 진행을 상당히 이거는 정말로 성견 지명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진양훈 회장의 작품이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 부분이 이제 벌써 삼상을 하고 있죠 그게 이제 나오는 시점이 되면 SK바이오팜도 지금 상당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정말 엄청난 회사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FDA 승인을 받아낸 지금 뭐 의학계 교과서에 나올 만한 그런 회사가 SK바이오팜입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이 SK바이오팜 그런 관점에다가 시장의 자금들이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시총을 계속 끌어올리겠죠 계속해서 끌어올릴 겁니다 시총을 계속 끌어올리게 되면은 이 제약바이오 시총의 기준 자체가 전체적으로 상향평중하는 하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SK바이오팜 저런 상황인데 그리고 삼성바이오 이런 시총인데 셀티온 이런 시총인데 HLB 지금 글로벌 항암 신약 우리나라 첫 번째 항암제 회사가 될 회사가 시총이 지금 이것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되겠죠 지금 그거를 가장 먼저 지금 입지를 하고 있는 쪽이 어디냐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외국인들이 지금 가장 크게 통 크게 가장 큰 돈을 투자하고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패사는 HLB죠 HLB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HLB에 가장 큰 베팅을 하고 있는 게 외국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바이오 반등 신호가 지금 나왔죠 바이오 반등 신호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가격은 정말로 낮은 가격이죠 이런 시점에서 매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단기적인 시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나 매도하고 싶은 사람은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좀 단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은 지금 이런 시점에 매도하는 것은 정말로 낮은 가격에 매도하는 거다라고 밖에 볼 수 없겠죠 지금 안전벨트를 꽉 멸만한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반등 신호가 나왔는데 계속해서 흔들어 될 겁니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흔들어 되겠죠 지금 미국 시장은 이틀 연속으로 상승을 했고 우리나라 시장은 어제 큰 폭으로 코스닥이 하락을 한 상태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죠 올라갔다가 쭉 눌렀다가 못 가는 척 했다가 또 올랐다가 쭉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또 눌러줘야죠 이 정도 올랐으면 또 눌러줘야 됩니다 이렇게 또 눌러주고 눌러줬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분위기로 가겠죠 계속 그렇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렇게 하는 주체가 외국인이죠 외국인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다가 결국은 방향을 위로 잡아버리죠 오늘은 위로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동안에 제약바위원 너무나 많이 지금 밑으로 완전히 뭐 폐대기를 쳐버렸죠 폐대기를 지금 뭐 위치를 보면은 그야말로 폐대기를 쳐버렸죠 폐대기 자 지금 뭐 폐대기를 쳐버렸죠 이렇게 폐대기를 치면서 폐대기 쳐진 종목들이 거의 답니다 지금 보면은 HLB 뿐만 아니고 비슷하죠 지금 파메신도 이만큼 폐대기 쳐졌고 하락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신테카바이오도 17,000원까지 갔다가 12,000원이죠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HLB 말할 것도 없죠 지금 12만원대에서 9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ABL 바이오도 지금 38,000원 수준이죠 거기서 3만원까지 빠졌죠 지금 제약바위원 전부 다 지금 이 모양이죠 지금 이 정도까지 하락해서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이 오늘도 선물은 또 빼고 있죠 그러나 많이 안 뺍니다 0.1% 빼고 있죠 0.1% 이렇게 0.1% 빼면서 투자심리를 흔들어 대버리죠 대단한 지금 메이저 세력들이다 글로벌 돈 많은 세력들이 그렇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러나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은 이제 상승 흐름을 좀 타고 있는 그런 분이죠 하락 추세는 일단 마무리되는 그런 환경이 완전히 좀 조성이 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뭐 SK바이오팜 내일 되면 이제 시총이 13조 되죠 13조 자 그런데 HLBC총 참 초라합니다 지금 시총이 항암제 그것도 완전히 검증된 중국에서 5년째 판매하고 있는 리보세라니 그리고 에스모 아스코에서 베스트 논문으로 선정된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항암제 키트루다가 옵디브하고 3대 천황으로 지금 이 논문이 선정되었죠 베스트 논문대로 자 그런 약을 글로벌 판권을 가진 HLBC가총액이 지금 5조도 안 되는 수준에서 지금 헤매고 있다는 게 이거는 뭐 거의 뭐 주가 조작 수준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그렇죠 지금 SK바이오팜 정말로 멋지고 훌륭한 회사지만 지금 여기에 지금 시총이 절반밖에 절반도 안 되죠 지금 자 그렇게 된다는 게 일단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뭐 지분을 늘려 나가는 중이겠죠 이 외국인들은 뭐 내일 오르겠지 하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이거 외국인들 들어오는 부분은 이제 얼마나 더 올라갈지 향후를 보는 거죠 리보세라닙이 언제쯤 나올 거고 그게 이제 나오게 되면 그 다음 가난 부분 그런 거를 보고 지금 들어오는 거지 지금 뭐 아주 단기적인 격가지 이런 거에 눈도 하나 끔찍 안 하죠 그러니까 어제 그렇게 많이 매수해서 들어온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또 계속 흔들고 있죠 이렇게 해서 흔들다가 또 또 흔들죠 이렇게 쭉 눌러주고 이렇게 눌러줘야지 또 아이쿠야 하면서 또 매도가 잘 나옵니다 호가창도 아주 좋죠 매도가 27000 매수가 16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호가창도 아주 양하고 자 이정도 분위기면 이제 바닥은 잡아내는 분위기다 이렇게 딱 그냥 그렇게 보면 됩니다 바닥 이제 잡아내는 분위기죠 지금 SK바이오팜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데 지금 HLB FDA 승인신천만 남겨놓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밀린 상황에서 시총이 지금 거의 뭐 SK바이오팜하고 비교하면 거저죠 거저 거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질 때죠 지금 이렇게까지 밑으로 밀려 내려왔는데 이럴 때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자신감 갖지 말고 이럴 때 자신감을 더 가져야 되죠 오히려 오히려 더 그렇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은 안전벨트를 딱 매고 지켜볼 때다 단기 투자자라면 지금이라도 뭐 팔고 나가면 괜찮죠 2.7% 올랐으니까 괜찮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